아이스 아메리카우트 잔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주문하시겠어요? 카페 라떼요.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? 4,000원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바닐라떼 따뜻한 거 한 잔이요? 트위크가 될게요. 어라? 어. 안녕하세요. 네. 쿠폰 있으세요? 아니요.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니까 두 개. 응. 네. 라떼, 바닐라 라떼. 네.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. 아니요. 다음에 또 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요즘 것들 너무 저돌적이라니까. 아주 잘 어울릴게요. 네. 행진이 기억나? 이거 라테랑 바닐라 라떼 구분해서 나왔지? 어. 바닐라에 하트 그려서 내보냈어. 주문하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